핑크, 핑크한 거 너무 예쁘잖아. 걸치기만 해도 약간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입으면... 맨즈 라이크한 옷에 레이스 치마 같은 거나 그런 거 맞춰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믹스 스타일. 되게 요즘 트렌드해 보여서 저는 하얀색 부츠를 요즘 추천합니다. 여왕차 핫한 옷. 어떨까? 어떨까? 이것도 예쁘지 않아? 약간 셔츠, 코트인데 셔츠처럼 맞는 거야. 저도 이거 얼마 전에 피팅해봤는데 예쁘더라고요. 예쁜데 가격이 안 예뻐서 안 샀어. 예쁜데 가격이 안 예뻐. 예쁘다. 너 너무 예뻐. 봐봐, 봐봐. 나이스. 예뻐 예뻐. 예뻐 예뻐. 난 이렇게 할래. 짜잔.